수고하십니다 제천시의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제천시 고일균의 모습을 보니 아주 든든하네요 행사 진행 전에 혹시 먹을 상황에 대비하여 대피로 비상계단의 위치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전문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가 막히게 됩니다 그럼 그랜돌 앞쪽 앞왼쪽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음식이 마련되어 있는 연예장의 비상골을 통하여 대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제천시 고육교직원 월만마당 사회를 맡은 제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총무 송미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 되셔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개회선언해 주십시오 제천시 고육교직원 오울림 한마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트르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풍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펴집니다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포면된 수상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고 꿈이 큰 어린이집 최주운 녹색 어린이집 임성헌 롯데캐슬 어린이집 안채은 성보나 어린이집 문명대 송이 어린이집 이 표창장 강저 어린이집 송은희 귀양대선은 제천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 도시 제천을 위해 응원하여 주셨으며 특히 영라 국지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제천시 고육발전에 기여한 우리의 금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제천시장 김창규 표창장 꿈이 큰 어린이집 최주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녹색 어린이집 임성헌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표창장 롯데캐슬 어린이집 안채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성보나 어린이집 문명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표창장 송이엑 임성 이해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표창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아기별 어린이집 come 표창장 중앙어린집 송희정, 이아대음은 같습니다. 표창장 후회일 제천어린집 김혜령, 이아대음은 같습니다. 표창장 한빛어린이집 이분주, 이아대음은 같습니다. 표창장 행복주택어린이집 이분주, 이아대음은 같습니다. 수상자 1동 촬영, 인사, 수상자 1동 출연께 축하해주셔서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상자 시장님의 기념촬영을 읽겠습니다. 선생님이 나오셔서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앞으로 두 발전으로 오실게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이종임 위자들께서 시상해주시겠습니다. 후명된 수상자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띠아지 어린이집 조경아, 시흥성 어린이집 홍양민, 지천시청 어린이집 경혜호, 젠제 어린이집 김정민, 하아아 어린이집 정영민. 인사, 조경아, 표창장 삐아지 어린이집 조경아, 기아는 평소 특수원 사명원과 분명성실한 모습으로 맡은 바의 임무를 다하여 동료들에게 기감이 되었고, 보육교직원으로서 아동교육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듯, 지역사회 발전에 지지한 우위에 있기에, 2021년 제천시 보육교직원 얼림 한마당 행사를 맞이하여 이 평장을 할 질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제천시 의회의 의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표창장 시흥성 어린이집 허양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제천시청 어린이집 경혜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쟤잼 어린이집 김정희의 의장은 같습니다. 출장자 하얀 어린이집 정영기 이아대음은 같습니다. 선생님들 나오셔서 같이 사진찍어보세요. 평소 희생과 봉사 전신을 투철하며 보육에 대한 낭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보육사업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한 포인트로 이에 후창장을 드립니다. 2020년 16월 9일 국회의원 정개념 customs 공정 Fahren 더듬ıld awrich 이제 다른 줄 кор slides fiancol invents 그럼 아니오 이제 마지막으로 표창장, 제천시 국가조합지원센터 인해의 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애거미가 의미집 장애경, 이하 내용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규영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시의 앨범을 최우선으로 의회를 끌어 가시는 이정인 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위님들을 위해 한걸음에 서울에서 다녀오신 헝태용 국회의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김호경 고위원님의 도구 미래 일정이 있으시면 불구하고 우리 고위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천시의회의 구원 위장이신 이재신 의원님 오셨습니다. 대천시의회의 자치위원 위원장이신 이영순 위원장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의 자치행정 부위원장이신 송수연 위원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의 자치행정 위원회의 윤치북 위원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의 자치행정 위원회의 김수양, 김수원 위원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의 자치행정 위원회의 현명석 위원님도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원형규 위원장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김진환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박영기 위원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박영기 위원님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이경리 위원님도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박재영 과장님도 자료하셨습니다.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대천시의회 안좋은 뒤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미양순 회장입니다. 중국오린직연합대 사회복지군과 차기 회장공사 정태색 회장입니다. 중국오린직연합대 민강공사 권일 회장입니다. 충주시 거린지 변화폐의 지혜장이신 최재현 회장이 자리하셨습니다. 유성준의 지혜장님이신 박정수 지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진상균 대리실 변화폐의 지혜장 김성옥 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지혜원임성 대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유가정업 경험센터 사회보선 센터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충주 유가정업 경험센터 김민정 센터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나도 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해주신 우리 고객자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시장님들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진심으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김창규 시장님 그리고 이정인 시의장님 그리고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가신 대형 위원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과 또 외국인들과 꿈과 사랑을 키워주시는 우리 고객님들 우리 고객님들이 일상에서 앞장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걸 고객 유공자로 구청받으시는 우리 고객님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제천을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우선 잘 사는 도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의회 또 국회의원님과 함께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같이 한 번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청 전 직원이 우리 제천을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고 그리고 성과 있게 일하는 우리 시청이 되도록 여러분들과 여성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름답고 그리고 따뜻한 우리 제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제천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도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뜻한 그리고 또 미래가 있는 도시를 갖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 민선 발기 시작하는 내년에도 저와 같이 갑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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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보육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의장 이정인입니다. 먼저 우리 제천시 보육교직원 어울림 한마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제천시 보육의 질적 향상과 여건을 위해 반납으로 뛰어오신 제천시 어린이집 연합회 심성열 회장님을 비롯한 이원진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국정에도 바쁘신데 엉태용 국회의원님과 여러분들이 한우성을 지르면서 좋아하시는 우리 김창효 시장님 다시 한 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호경 충청북도의회 도의원님도 함께 자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제천시 의원님들이 어린이집 관련 보육관련 예산에 삿값없이 지원해달라고 우리 의원님들께 박수 한 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야지 잘사는 제천시 건강하시고 또 잘사는 제천 함께 만들어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또 유공자로 오늘 표창을 수상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장님 감사합니다. 귀장님의 감사에 염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단양의 위대한 변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의힘당 엄태영 국회의원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함성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참 머리가 좋으세요. 우리 어르신 원장님이 저희 의회에 입사하신 거 아시죠? 절대 여러분들 예상은 깎일 일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동남이고요. 우리 시장님과 의회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 그거를 또 말로 말 뿐만이 아니고 돈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박수 주세요. 여러분 사실 그 돈은 국비가 와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위나가 630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10조 깎고 10조 다시 수정해 이렇게 막 떠들고 했는데 지금 가서 자를 자매 안 하거든요. 1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미리 쉬다 보니까 돈이 쉬지가 않아요. 억이 이렇게 있어야지 1조입니다. 그게 630조가 우리 국가 예산이고요. 이건 또 아니예요. 제가 우리 국가 국회에 갈 때 30년 차인데 2년 넘고 30년 차인데 여러 가지 것도 가면서 만나서 보고도 한 번 이거 듣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일 예산 부르지 마라. 집회나 취소한 거 있다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참 보고 싶었는데 행사를 가면 선배들이 야 이런 현똥을 안 보였냐. 그런 거 그래요. 형은 그놈은 어디가 있었어. 뭐야. 서럽지 않았네. 그러면서 웃는데 이제 운풀어가는 대화를 극복하고 새롭게 세월을 맞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어디서 다니는데 아프리카 석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